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2021년도 지방직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를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응용될 수 있는 문제들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완벽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2021년도 지방직 시험 문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보자면 국가직에 비해서 너무나 쉬웠어요 허무할 정도로 좀 문제가 쉬웠고 C++ 문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론 문제 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돌발 문제로 물론 과거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C++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컴퓨터 일반에서는 C++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C나 Java 정도까지가 출제가 됐었는데 C++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당황을 했을 수 있지만 가볍게 한 문제 기분 좋게 틀려준다 할지라도 90점 이상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좀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다 물론 뭐 90점 못 맞았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90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라면 충분히 90점 맞춰낼 수 있도록 여러분 실력을 다지는 게 중요한데 기본기만 여러분들 탄탄하게 기본적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변별력이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에 꼼꼼히 유수와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드디어 등장했어요 가상화폐 자 제가 우리 블록체인 기술 공부하면서 최근에 워낙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쉽게 정답 맞출 수 있잖아요 가상화폐와 관련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채굴, 마이닝, 소켓, 비트코인, 거래, 트랜잭션 뭐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소켓이죠 소켓 자 가상화폐 제가 설명드리면서 채굴이라는 설명드렸죠 자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 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질해서 캐내잖아요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죠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상화폐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산에서 무언가를 풀어내야 됩니다 계산을 암호화해서 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해시값을 그런데 그 해시값을 찾아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채굴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장이 어떻고 이런 사진도 막 보여드렸고 이것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컴퓨터 한 대 좀 맞추려고 했더니만 야 그래픽카드 하나가 좀 쓸만한 거 기본 50만 원이고요 막 150만 원 넘어갑니다 컴퓨터 가격이 아니라 그래픽카드 하나 가격이 왜 그래요? 이 채굴 연산 다시 말하면 우리 블록체인에서 어떤 해시값을 찾는 데는 단순한 반복 연산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사용된다? GPU가 많이 사용된다 했잖아요 바로 이 GPU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채굴장에서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컴퓨터를 맞추고 싶어도 좋은 그래픽카드가 지금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막 150만 원 합니다 그래픽카드 하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채굴은 국내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전기세가 워낙 비싸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채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화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비트코인은 돈이니까 화폐니까 당연히 송금을 하고 받고 주고받고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거래 원장을 이제 우리는 블럭에 기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블럭이 계속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개념을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블럭체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위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위조가 될 수 없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블럭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사용되게 될 우리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되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설명을 드렸어요 POE가 어째네, 지분 방식이네 이런 내용들 지분 증명 들어보셨어요? POS가 어째네, 처음 들어보세요? 1300제에서 문제로도 다 다뤄드렸습니다 1300제에서 이해 안 되신 분 찾아서 꼭 보셔야 돼요 이 가상화폐가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지만 이제 뭔가 문제들이 출제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1순위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지분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자, 이런 다양한 내용도 우리 가상화폐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트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가 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이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테슬라에 우리 머스크 형님이 한마디만 하면 막 그냥 널뛰게 하잖아요, 막 폭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러면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통화로서의 가치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 원짜리 하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유지를 해야지 아니, 만 원으로 오늘은 라면 한 박스를 샀는데 갑자기 내일, 갑자기 라면 하나밖에 못 살 정도의 가치로 떨어져 버리다가 갑자기 또 라면 열 박스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갖다가 이러면 그 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는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나쁜 거고 비트코인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가상화폐 써야 돼,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누가 동전 들고 다니면서 계산합니까? 다 극지, 그렇잖아요 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신용카드라고 하는 걸로 가상화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상화폐 원조, 도토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이월드의 도토리, 대단했던 건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가상화폐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국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인증하는 가상화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너무 투기 대상이 되고 널뛰기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상화폐의 개념 자체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그 익명의 가상화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중앙정부나 중앙 어떤 은행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 건데 말 그대로 분산처리를 목표로 한 건데 다시 중앙집권화가 돼 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으나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게 1순위예요 자 1300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 이제 끝났어요 이 문제의 정답 소켓을 정답 찾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나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켓이라는 용어의 등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소켓의 개념은 네트워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컴퓨터 일반에서는 이 소켓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혹시라도 뭐 전공자이신 거나 이런 분들은 소켓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셨다거나 TCP, IP 소켓 프로그래밍 이러한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기에 이렇게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용어가 충분히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유닉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체제 유닉스와 인터넷은 같이 발전해 왔다고 했어요 1969년도에 유닉스 만들어지고 72년도에 인터넷 등장하면서 유닉스하고 인터넷은 같이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닉스는 굉장히 서버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신과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탑재한 이런 운영체제라고 했잖아요 이 유닉스 종류 중에서도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어낸 BSD라고 하는 버전의 유닉스를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 소켓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소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TCP, IP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TCP, IP 4계층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최상위 계층의 응용 계층을 공부했고요 응용 계층 밑에 전송 계층이 있잖아요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TCP나 또는 UDP가 사용된다고 하는 거 공부했었어요 그죠? 이런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인터넷 계층에는 우리 IP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거의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4계층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TCP, IP 통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토콜 기반의 인터넷 통신을 수행하게 되는데 소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인터넷과 접속해서 TCP, IP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함수집,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 소켓은 만약에 TCP, IP 4계층으로 따지자면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어디에 포함되느냐?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 포함된다 전송 계층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소켓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설명 들어보세요 소켓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고 하는 가정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냉장고가 동작하기 위해서 뭘 꼽아야 됩니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를 꼽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게 뭐가 필요해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플러그를 하잖아요 플러그 얘는 플러그라고 하는 거고 이 플러그를 어디다 꼽아야 됩니까? 그렇죠 얘가 소켓이죠 얘가 돼지코 얘가 소켓이죠 얘가 소켓 여기로 전기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가 됐나요? 얘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지만? 플러그인을 해야지만 꼽아야지만 전기를 공급받아서 냉장고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켓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 전기와 관련된 모든 역할들을 이 소켓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응용계층에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일일이 TCP, IP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다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TCP, IP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브러리 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켓이에요 이 소켓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접속을 해서 이 TCP, IP를 통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접속해 들어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일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서 아니 내가 상대방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TCP, IP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뭐 다 배웠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쪽하고 B라고 하는 쪽하고 서로 주고받을 때 TCP 통신을 한다면 막 쓰리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쳐서 연결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이 프로그램 짤 때 여기다 다 집어 기능을 넣어놔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TCP, IP 통신망과 접속해서 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TCP, IP 통신망과 연결돼서 어떤 전송과 관련된 다양한 연결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된 기능을 수반하는 게 바로 뭐다? 소켓이라고 하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예요 이것을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버클리 대학에서 소켓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이 유닉스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탑재한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편해졌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소켓을 호출해서 그러면 이 소켓은 항상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소켓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에도 소켓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건 서버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어느 서비스를 쓴다고 할까요? 웹서비스를 쓴다고 해볼까요? 웹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이제 둘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엣지 같은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이런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고 이쪽은 서버니까 웹서버가 필요하겠죠 웹서버가 예를 들어서 리눅스 계열이라면 아파치 서버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IIS 서버라고 하는 이러한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둘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소켓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연결 단계부터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채팅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냐면 얘가 연결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모든 이후의 기능들은 누가 담당합니까? 소켓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켓이 이제 연결 요청을 해서 그럼 이쪽도 80번에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도 소켓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들 이 웹서버의 IIS 프로그램이나 또는 엣지와 같은 이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또는 채팅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TCP, IP 통신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얘들은 소켓한테 보내면 소켓이 미리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서 TCP, IP 통신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소켓이라고 하면 어려우세요? TCP, IP 통신망과 접속해서 원활하게 연결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함수모음집 하나의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켓은 전송계층과 응용계층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인 TCP, IP 통신망과 관련된 이 전송 부분을 담당하지 않아도 소켓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준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소켓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 갔고요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이 뭐냐 실제 환경의 가상 사물을 합성해서 우리 풀었던 문제들이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AR 증강 현실이 되겠죠 정답 3번 뭐 다 아시는 용어잖아요 MPEG 동영상이죠 동영상 압축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이고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VOD, Video on Demand 여러분들이 지금 VOD 방식으로 강의를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VOD 서비스죠 오케이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확한 값으로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값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확한 값이 아닌 걸 찾으면 되지 갑자기 수학 시간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무슨 수학 시간 이게 루트 등장했네 루트 제곱근 루트라고 하면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루트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어떠한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값이 루트이죠 어떠한 값을 제곱했을 때 그럼 루트 4는 얼마예요? 루트 4 루트 4는 어떠한 값을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값이니까 얼마? 2가 되는 거죠 2 2의 제곱은 4니까 그러니까 루트 1이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값을 제곱했을 때 곱했을 때 2값을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값인데 떨어지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입니다 됐나요? 우리가 정수 1이 있잖아요 2를 제곱하면 1의 제곱은 1이에요 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값은 1과 2 사이 값 아닙니까? 1과 2의 사이 값이에요 무한 소수죠 무한 소수 그래서 무한 소수가 나와버려요 루트 2는 값이 이럽니다 무한하게 나가는 이 무한 소수 값이에요 1.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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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값 1.4를 제곱하면 2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렇게 제곱근은 이렇게 무한 소수로 나간단 말이에요 루트는 정답 2번이죠 보세요 1과 4분의 3 어우 오랜만에 보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4 아닙니까? 산소 시간이 됐다 4분의 3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4분의 7을 의미하는 거죠 4분의 7 이거 못 나타내요? 소수로 바꾼 다음에 나타내면 되지 그 다음 2.5를 컴퓨터로 정확한 값으로 표현 못합니까? 하죠 부동소수점 표현이잖아 이거 컴퓨터 표현 되죠 몰라도 딱 시험에서 딱 봐도 2번 1번 정답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 소수 값이기 때문에 정해진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정확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값이죠 무한 소수니까 됐나요? 오케이 따라서 1번이 되겠고요 4번 들어갑니다 노드가 11개 있는 트리에 간선의 개수가 몇 개냐 간선의 개수 노드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간선의 개수 몇 개? 그렇죠 n-1개라 했잖아요 물론 이게 시험장에서 안 떠오르면 그려보면 되죠 노드 2개 간선 1 노드 3개 간선 2 노드 4개 간선 3 노드 5개 간선 4 항상 간선이 하나씩 적네 그러면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나도 그럼 11개니까 간선의 개수 몇 개 1개 빼면 10개 정답 1번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런 거는 5번 들어갑니다 CPU에서 명령을 처리하는 단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게 뭐냐 이 문제는 솔직히 이 문제는 이의제기로도 해야 돼 왜 이의제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메모리 접근이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이게 참 이 문제축제 좀 조금 신중하게 하지 자 실행 메모리 접근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일단 빼버리고 자 명령 명령 처리할 때 가장 제가 맨날 설명되었잖아요 뭐라 했어요 인스트럭션 패치를 해오고 인스트럭션 패치가 끝나면 인스트럭션을 해독해서 디코딩을 하고 오퍼랜드를 패치해오고 이 오퍼랜드가 바로 뭐예요? 필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패치해오고 데이터 패치를 해온 다음에는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 끝나면 저장하고 맨날 설명되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일 처음 명령어가 시행될 때는 뭘 수행해야 된다? 인스트럭션 패치 명령 인출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정답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를 왜 넣어놨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메모리 접근이라는 용어를 아니 명령을 인출하려면 명령을 인출하는 과정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령이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있잖아요 메모리에 그럼 메모리에 접근해서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거꾸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령어 인출하려면 메모리 접근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접근을 해서 명령어를 인출해야 되니까 메모리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2번으로 정답을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오는 단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죠 메모리를 접근해서 명령어를 검색하고 명령어를 찾아야 되겠죠? 명령어를 찾아와서 인출을 해오는 이러한 관계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하는 용어 안에 메모리 접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쓰일 수가 없는 거라 명령어 인출인 거고 명령을 디코딩 해독한 다음에 오퍼랜드를 패치해오는 바로 이 단계가 메모리 접근이라고 하는 단계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으나 엄밀히 말해서 잘못한 거 다 출제해 얘 뺐어야 돼요 얘를 보기에서 그러면 깔끔한 문제인데 괜히 쓸데없는 메모리 접근이라는 걸 넣어놔서 괜히 생각이 더 깊은 분들이 인스트럭션 패치할 때도 메모리를 어차피 접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2번 메모리 접근을 정답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문제 출제를 이 문제는 좀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됐거나 이 메모리 접근의 의미는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빼서 메모리 접근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 명령 해독 그리고 나서 오퍼랜드를 패치하는 이 단계를 메모리 접근 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우리 광석이 형님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마 단순한 거예요 명령어 인출, 해독 그 다음에 오퍼랜드 인출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들어가죠 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CPU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거나 자 CPU 내부에 이제는 대부분은 어디로 들어와요 CPU 내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내부 캐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내부 캐시 또는 뭐 외부 캐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부 캐시와 외부 캐시가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전부 내부 캐시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L1 캐시 메모리부터 L3 캐시 메모리까지 대부분 다 안으로 포함시키는 내부 캐시를 사용합니다 자 두번째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 자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 그렇죠? CPU는 빠른데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3번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멀티 프로세서죠 자 멀티 프로세서 다중 프로세서 CPU가 여러 개가 있어요 라이트 스루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자 라이트 스루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CPU에서 무언가가 바뀔 때 캐시 메모리 뿐만 아니라 캐시 메모리 뿐만 아니라 메인 메모리까지 같이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에는 좋으나 무결성에는 좋으나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했잖아요 캐시 메모리는 얘가 느려서 얘한테 갖다 놓고 빠르게 여기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매번 뭔가 바뀔 때마다 메인 메모리 캐시 메모리 같이 접근해버리면 캐시 메모리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뭐가 좋다 했어요 무결성 유지에는 좋다 그때그때마다 여기다가 다 메인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라이트 스루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이 이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3번 옳은 거네 3번 옳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무결성 캐시 메모리 우리 정리할 때 캐시 메모리의 캐시의 무결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결성 유지 여러분들 우리 유상통 교재를 보시면 거의 두 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캐시의 무결성 유지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라이트 스루 정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재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캐시 메모리 캐시의 무결성 유지에 보세요 아무리 라이트 스루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수의 강의 노트라고 해서 막 자세히 설명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공부했잖아요 디렉토리 기반 알고리즘이나 스누핑 알고리즘이나 메시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런데 얘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하여튼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캐시의 어떤 무결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해서 강조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캐시의 쓰기 동작을 수행할 때 메인 메모리에도 동시에 쓰기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라이트 백이에요? 라이트 스루죠 라이트 스루 조금 아까 설명되었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죠 3번 고르시면 안됩니다 7번 들어가죠 가상기계, 보처머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상화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신기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화 개념 관련돼서 우리가 또 많이 문제도 풀어봤고 정리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1번 가상기계의 모니터 모니터라고도 하고 또는 하이퍼바이저라고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주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맥만 사용해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맥 컴퓨터에서 윈도우즈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바로 가상화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패러럴지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패러럴지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모니터 또는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가상머신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맥 컴퓨터지만 윈도우즈가 돌아갈 수 있는 가상의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상의 IBM 컴퓨터, IBM PC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상의 IBM PC를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이퍼바이저는 가상기계를 지원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오케이, 두 번째 가상기계 모니터는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만 이거 항상 위험하잖아, 이런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뭐뭐만 의심해 봄직하죠 그리고 출제됐던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맥이라고 하는 맥OS 맥OS에서 동작이 OS X이라는 운영체제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패럴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윈도우즈가 거의 응용 프로그램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운영체제 없이 바로 바로 이 하이퍼바이저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체제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우리 또 기출문제 풀면서 나왔던 문제, 이 문제는 살짝 응용해낸 거예요 거의 그대로죠 자, 따라서 이거 틀렸다는 거 기억나시죠? 강의 들으신 분들 오케이 자, 데스크탑 환경에서 윈도우즈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 여러 개를 사용할 때 이런 가상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죠 가상기계가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동작을 할 때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조금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원 하드웨어는 지금 맥이에요 근데 가상의 IBM PC를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단계 더 거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 됐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절대 틀려서는 안 된 문제였고요 8번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됐나요? 뭐 이거 이외에도 실행 중인 프로그램 또 뭐 활동 중인 프로 C죠 뭐 다양한 우리 정의들을 정리했잖아요 활동 중인 프로 C죠 뭐 이러한 말도 공부했고 프로 C죠다 또는 비동기적 행위의 주체다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했잖아요 비동기적 행위의 주체다 뭐 등등등 뭐 다양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외에도 현재 활동 상태를 갖는다 됐죠? 프로세스는 활동 상태를 갖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에다가 PID에다가 프로세스 제어블록에다가 표기를 해주잖아요 상태를 준비 상태냐 실행 상태냐 대기 상태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네 가지 프로세스의 상태 전의를 공부했잖아요 오케이 준비 상태는 입출력 완료 또는 신호의 수신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 문제는 국가직 시험 문제 그대로 응용해서 낸 거예요 자 이전 국가직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프로세스의 상태 전의 관련해서 문제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대기 대기 상태 이 대기 상태 설명하면서 어떠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이해 되셨습니까? 이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넘어가는 이 과정 다시 말해 이걸 우리 웨이컵업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웨이컵업 과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특정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다리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웨이컵업 동작이 일어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 했어요? 대표적으로 입출력이 종료된 경우나 이런 경우라 했잖아요 필요로 하던 입출력이나 이러한 필요로 했던 어떠한 입출력이 종료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기 상태 블럭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레디 준비 상태로 넘어간다 이걸 웨이컵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준비 상태는 아니죠 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입출력이 완료되거나 또는 어떠한 신호의 수신이라든지 자 이러한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사건이 기다리던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태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준비해요? 대기해요? 그렇죠 대기죠 대기 준비가 아니라 대기 상태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웨이컵업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가직 문제 그대로 뺏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만약에 이전 국가직 2021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강의 제 거 듣고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 보셨다면 이 문제 틀릴까요? 절대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어떤 사건 이벤트 이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벤트가 일어날 때는 웨이컵업 돼서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바뀌는 거죠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요가정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대기 상태인 거죠 따라서 준비 상태가 아니라 블럭 대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자 호출한 함수에 반환 주소라든지 매개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뭘 쓴다? 스택을 사용한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맞춰 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클래스에서 상속을 금지하는 키워드는 오 상속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자 우리 이제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당연히 상속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죠 근데 나 상속해 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꼴배기 싫어 내 자식이 말도 안 듣고 꼴배기 싫어 나 상속 안 해줄래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상속 안 하고 그냥 사회 기부해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됐나요? 음 마찬가지로 물론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럼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에 상속받고 하지만 상속을 못하도록 지정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디스가 아니에요 디스는 내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이야기하고 슈퍼 클래스 자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 디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 디스가 아니라 뭐예요?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클래스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메서드 앞에 붙일 수도 있어요 내가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뭐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그러면 카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앞에다가 클래스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여줘버리면 그러면 얘는 절대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라는 걸 지정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전체는 그대로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되 안에 있는 메서드를 상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서드명 안에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뭘 붙여요? 파이널을 앞에다가 붙여줘버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파이널,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라는 메서드는 상속해주기 싫어 그럼 그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여줘버리면 이 브레이크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돼요?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고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면 기본적으로 1도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가 있다면 그러면 얘를 상속받아서 얘가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오버라이딩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메서드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렇게 상속 불가 키워드를 갖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상속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런게 이때들 하시면 됩니다 자 상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상속하지 않고자 할 때 얘가 마지막이야 이런 의미로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1번 틀렸어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포함할 수 없다 자 인터페이스 출제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자바에서 정리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결국 강한 추상 메서드라고 말씀드렸죠 추상 클래스 자 따라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 메서드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거죠 1, 2번은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해 넣어놓은 거고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건 뭐다?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 그러면 오버로딩은 자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에서 정리된 메서드와 하위 클래스의 재정이 되는 오 여기까지 이상이 없네 재정의를 시키는 거잖아요 함수 재정의가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함수 재정의 오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근데 메서드의 매개변수의 개수와 매개변수의 개수와 자료형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말도 안 되죠 오버라이딩은 매개변수의 개수라든지 매개변수 자료 타입이라든지 모든 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게 동일해야 됩니다 자 모두 동일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저장면 안 되어도 되겠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버라이딩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다 똑같은데 그대로 내려받아서 내가 재정의를 쓰는 게 바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라 했어요 다형성을 표현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메서드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내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고 그렇죠? 들어오라고 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지우고 자 드로우 그리다라고 하는 들어오라고 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들어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메서드 드로우를 만들어도 이 안에 들어가는 뭐를 매개 변수 매개 변수의 수라든지 개수라든지 또는 타입을 바꾸는 거죠 타입을 변수 타입을 다르게 지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나중에 호출할 때도 이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여기에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호출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호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add 배웠잖아요 add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면서 int a, int b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 정수값 두 개를 입력받았을 때는 얘가 호출되는 거죠 그런데 또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정해주면서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 abc라고 하는 개수를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w형으로 실수형으로 지정을 해준다든지 float형으로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매개 변수의 개수라든지 매개 변수의 타입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메서드명으로 여러 개의 메서드를 지정해주는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한다? 메서드 오버로딩 됐나요? 메서드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내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한 다음에 그 메서드들의 매개 변수의 개수라든지 또는 자료형 등이 다르게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고 얘가 맞은 거죠 됐나요? 따라서 문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고 메서드 오버로딩은 무조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메서드명 그 다음에 메개변수 타입 그 다음에 메개변수의 개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오버로딩은 메서드명은 다 동일한데 그 안에 있는 메개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달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거기에 맞는 형태의 메서드가 실행되게 된다 이런 양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버로딩과 오버로라이딩만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셨으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자 1번에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상속금지를 할 때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상속이 금지된다 이거 가지고 또 조만간에 소스 가지고 넣어서 파이널 집어넣어서 응용해서 분명히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험 문제 볼 때 파이널이 딱 붙어있으면 그 메서드나 또는 클래스에다 파이널을 붙여버리면 그 클래스는 절대 상속되지 않아요 따라서 오버로라이딩 적용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예요 이제 10불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숨밖에 안나와요 보는 순간 근데 시험장에서 아마도 이 문제 마음 편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2021년도 국가직 시험 문제 중간에 들어와 있다면 당황스럽죠 이거 아 가뜩이나 문제 어려웠는데 10불 문제까지 출제됐어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 가볍게 풀고 왔잖아요 가볍게 풀고 왔는데 10불 아유 뭐 그냥 가볍게 하나 찍지 뭐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양한 10불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나 다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이것만 딱 보세요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전처리 문이에요 자 시언어에서 기반으로 해서 10불이 등장을 했는데 10불은 초기에 객체지향적 어떠한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객체지향적 내용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아이오 스트림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거 우리 시언어에서 뭐였어요 인풋 아웃풋 스탠다드라고 해서 stio std 이렇게 해서 점 헤더 파일로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전처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헤더 파일하고 연결시켜주는 건데 바로 이 아이오 스탠다드 헤더 파일에 뭐가 들어가있다 했어요 밑에서 사용하게 될 프린트 에프 문이나 프린트 에프 문이라든지 또는 스캔 에프라든지 입출력과 관련된 이런 함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함수들이 뭘 수행하는 건지를 미리 지정해놓은 그래서 이게 전처리 문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해석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된 헤더 파일로 연결해주는 거라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나왔을 때 이런 거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건 그냥 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해둔 부분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에 결국 프린트하라는 거예요 프린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아이디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찾아야 돼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찍어내라고 하는 명령으로 프린트 명령과 프린트 아이디 명령이 실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정의를 내린 거 보니까 프린트, 프린트 아이디 오 여기 있네 그럼 첫 번째 이 프린트는 이 놈이 실행될 거고 프린트 아이디는 얘를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어휴 이거 이거 갑자기 이거 시프트 연산자가 왜 나왔지? 이거 시프트 연산자 아니에요? 시풀 뿔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어너나 자바나 이런 경우에서는 얘가 시프트 연산자 했잖아요 미니기 연산자 그런데 여기서는 시프트 연산자가 아닙니다 시풀 뿔에서 얘는 뭐예요? 삽입 연산자예요, 삽입 연산자 데이터의 방향이에요, 데이터 방향 데이터의 방향 파이프라고도 해요, 파이프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어? 코트는 뭐야? 코트는 이거? 이거 무슨 코트지? 코트 뭘까요? 일반적으로 코트가 아니라 시아웃이에요 일반적으로 시풀 뿔에서는 시인, 시아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아이오 스테이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 F, 스캔 F가 아이오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인, 시아웃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시아웃이에요 코트가 아니고 아니겠죠? 시아웃입니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 방향이에요, 데이터 방향 삽입이에요 그러면 언더바 CNT라고 하는 언더바 CNT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 언더바 ID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 증가 연산자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언더바 ID라고 하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찍을 때 1 증가시킨 다음에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아 이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모르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이라도 아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 놈이 수행된다고요 프린트가 프린트 ID를 실행했을 때 이 놈이 수행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아웃입니다 출력이에요 출력 그래서 찍어내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이 놈은 삽입기어로 방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언더바 CNT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하라는 소리고 얘는 언더바 ID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끌어내 출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1 증가시켜서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이해 됐나요? 언더바 CNT를 찾아봐요 언더바 CNT 봤더니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빗으로 지정하고 언더바 CNT가 있어 그런데 언더바 CNT는 0을 조이 값으로 줬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 이 부 언더바 I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크면 언더바 CNT 값을 1 증가시키래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언더바 ID하고 언더바 CNT 언더바 ID가 뭐냐 의미를 뭔지는 모르겠는데 봤는데 스튜던트라고 하면서 생성자인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스튜던트 ID 해놓고 이 놈이 객체 변수로 언더바 ID라고 이렇게 만들었네 여기 언더바 ID에는 ID 값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메인함수로 들어와서 이제 메인으로 들어와서 볼게요 메인함수에 봤더니 스튜던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객체 생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 생성 어? 객체 생성할 때는 유연산자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잡하고 어? C++도 써요 근데 C++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페어런트라고 하는 거기에 P는 자 뉴 해놓고 뭐 P 기억나시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이렇게 생성했잖아요 그런데 C++에서 만약에 생성을 할 때는 좀 특이하게 여기를 포인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바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얘가 포인터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객체로 연결하는 시작 주소값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렵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C++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메모리 공간에 힙 공간에 힙 공간에 객체가 생성됩니다 근데 C++은 특이하게 이렇게 뉴 연산자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객체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들은 전부 어느 영역에 만들어지냐면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객체를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지정된 이렇게 딱 어떤 틀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객체 그냥 스택 공간에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초창기 좀 자유롭게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자 다 모르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설명된 거 모르셔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스튜던트 A가 만들어졌죠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이 바로 2라는 값이 바로 뭐예요? 언더바 아이디에 들어갈 변수 값의 아이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던트 A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림을 표현하자면 스튜던트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돼요 그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이 값의 변수 안에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어디에? 스택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B를 했잖아요 자 스튜던트 B를 했어요 그런데 스튜던트 B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값이 그죠? 자 따라서 얘는 그대로 그냥 0을 갖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언더바 아이디 값은 0을 가져요 그 다음에 C는 4를 갖죠 자 다 안 그릴게요 D는 마이너스 5를 갖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B는 또다시 0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가 0보다 크면 CNT를 1 증가시키라 했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그럼 CNT 값은 0이었다가 요 놈일 때 1 증가 되니까 CNT 값은 1이 될 거고 얘 아니고 요 놈이 1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요 놈일 때 또 플러스 1이 되니까 CNT 값은 2가 되겠죠 언더바 CNT 값이 그리고 마이너스 5니까 아니고 0이니까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찍어내라 했어요 프린트 찍어내라 언더바 CNT 값을 그대로 출력하라 했잖아요 그럼 얼마 출력되겠어요? 그렇죠 언더바 CNT 값은 2에요 2가 출력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아이디하라고 했는데 언더바 아이디를 찍어내는데 1 증가시켜서 찍어내라 했어요 그런데 언더바 아이디 어떤 아이디 값을 찍을까? 봤더니 여기서 프린트 아이디인데 2란 말이에요 그럼 스튜던트 2잖아요 스튜던트 2 어 없네 가끔 이게 0이었잖아요 그런데 0이 출력되는 과정에서 1 증가하고 출력시키라고 했으니까 얼마? 1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2, 1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모르셔도 좋아요 모르셔도 좋은데 자 이거는 10불를 안 달아본 사람들은 헷갈리죠 이게 객체 생성되는 명령인지 뭔지 알게 엄마 여기 막 퍼블릭 나오고 프라이비트 나오고 접근 지정자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헷갈린단 말 그 다음에 코트는 뭐야 도대체 안 달아봤으면 못 풀 수밖에 그러니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나 그런 의미에 간단하게 여기서 생성된 객체들이 있고 그 객체들의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아이디 값이 저장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2라는 값 0이라는 값 4 마이너스 5 0이 저장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디 값을 가지고 혹시라도 0보다 크면 그러면 CNT 값을 1 증가시키라 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CNT 값은 여기서 초기값 0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 증가되고 여기서 1 증가 되어버리니까 CNT 값은 2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프린트 문에서 출력될 때 CNT 값을 그대로 보내서 아웃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2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찍혀 나오게 되는 거고 줄 바꾸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찍히는 거예요 프린트 아이디에서 얘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린트 아이디 2의 프린트 아이디죠 자 따라서 스튜던트 2가 호출되면서 거기에 있는 언더바 아이디 값이 출력되는데 근데 플러스 1 돼서 출력해라 이 소리입니다 0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1 돼서 1로 바뀌면서 출력이 되어버리니까 자 CNT 값 2 출력되고 자 그 다음에 2의 언더바 아이디 값 0에서 1로 바뀌면서 출력되니까 2, 2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있나요? 1번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11번 들어가죠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 틀린다면 말도 안 되죠 자 카운트와 썸을 0을 줬어요 카운트는 0 그 다음에 카운트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니까 카운트 값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CNT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면 컨티뉴 건너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2로 나눴을 때 0과 같으면 건너뛰라는 소리는 뭐예요? 짝수일 때 건너뛰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썸에다가 카운트 값을 누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트 값이 1부터 10까지 1 증가하는데 짝수일 때 건너뛰니까 1, 3, 5, 7, 9라고 하는 값이 썸에 누적되겠죠 됐나요? 자 따라서 누적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또 10이 되니까 2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25가 누적되니까 정답은 2번 거져먹는 문제죠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 자 if 가로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트 연산자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카운트 똑같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결국은 풀어보세요 여기에 여기 가로 바깥쪽 여기에 나트 연산자 느낌표 이거 하나 들어가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30 나오죠 왜냐하면은 자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출제했어야 더 좋은 문제죠 이거보다 여기다 나트 하나 집어넣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카운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지 않으면 건너뛰라 0과 같지 않으면 건너뛰라는 소리가 뭐예요? 1일 때 건너뛰라는 이야기잖아요 홀수일 때 건너뛰라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더하라니까 짝수일 때 건너뛰라는 소리죠 만약에 나트 연산자 하나만 붙여버리면 짝수인 값들만 누적되니까 2, 4, 6, 8 10가지가 누적이 되죠 10가지니까 자 따라서 2, 8 더하면은 10이 되고요 4, 6 더하면 10이 되고 10이니까 30 되겠네요 그래서 30이 출력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국가직 문제에서 그 학점 찍는 거 A학점, B학점, C학점 찍는 거 if문, if문 또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 그럼 만약에 B학점으로 찍히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 첫 번째 if문 나왔잖아요 근데 걔는 계속 if문을 썼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고 끝까지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냥 뭘 써야 돼요? 그렇죠 else if를 써야 되죠 else if else if 요 놈이면 요 놈이 실행되고 만약에 요 놈에서 걸리면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리로 내려와서 얘가 실행되고 이것도 아니면 이리로 내려와서 얘가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B가 찍혀요 else if를 찍으면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else가 빠져버리고 전부 if, if, if 써버리니까 쭉 다 실행돼 버리니까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가 남으니까 C학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질문 주인 분이 있어서 이 부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케이 12번 들어가죠 야 거저주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무슨 A클래스는 01이고 B클래스는 10이고 이걸 외워서 풀어요? 이 진수로 바꿔서? 말도 안 되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두 값만 외워라 127 외우고 190일 암기하시면 끝난다 라고 제가 강의에서 그렇게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127까지가 A클래스고 128부터 191까지가 B클래스고 191보다 큰 값이 C클래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소가 지금 130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130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네요 B클래스 보자마자 답 아닙니까? 이걸 뭘 이 진수로 바꾸고 맨 첫 번째 비트값이 0일이냐 1년이 이걸 왜 따지고 있어요?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건데 127, 191 두 개 값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제발 제발 외우시라고 당부 드렸던 겁니다 정답이 바로 나오죠 IP 버전 4 사이도 표기법에서 네트워크 접두사의 길이가 25례입니다 25례는 이렇게 이때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냐 25비트가 1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8비트 점 8비트 점 8비트 이게 다 1이라는 거 아닙니까? 38에 24인데 25라는 이야기는 점 여기까지가 1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됐나요?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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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128 정답 2번 거져나오네 그냥 25비트가 1이라는 소리니까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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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비트잖아요 25비트니까 1 000 0000 10진수로 바꾸면 128 따라서 정답 2번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4번 들어가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이 뭐냐 진짜 또 거져주는 문제네 DNS NAT 사설 IP 변환이죠 라우터 프락시 서버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일 수가 있대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트래픽도 줄일 수가 있대요 어떠한 사본을 저장한대요 제가 두 가지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답 몇 번? 4번 프락시 서버 프락시 서버의 두 가지 기능 꼭 외우셔야 된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파이어월 방화벽의 역할을 수행한다 파이어월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 뭘 수행한다? 캐시 역할을 수행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락시 서버를 세워주게 되면은 그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내가 항상 인터넷과 접속되고 받고 하기 때문에 이 프락시 서버를 설정한 사람 내가 이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A라는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그 A라는 사이트를 얘가 뭐 한다고요? 캐시 한다고요 다시 말해 이 A라는 사이트를 얘 저장해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A라는 사이트를 접속할 때 거기까지 갈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보내주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캐시 기능이고 웹 캐시 기능이고 그 다음 파이어월 방화벽 기능을 수행한다 했잖아요 얘가 얘를 통해서 모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보안적 부분을 구축해놓게 되면은 얘를 프락시 서버로 설정한 내부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된다? 보호가 된다 그래서 방화벽 기능과 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반드시 함계하시라고 제가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프락시 서버가 요즘에 뭐에 쓰이고 있다? 우회시키는 걸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 접속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러면 우회시킬 때 프락시 서버를 이용해서 우회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응답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거 캐시 기능 때문에 그렇죠? 역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캐시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사본 저장하는 것도 역시 캐시 기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프락시 서버의 캐시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프락시 서버는 방화벽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프락시 서버에서 특정 기능을 제한시켜버리거나 그럼 또 못 쓸 수도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KT를 프락시 서버로 한국통신 서버 하나를 프락시 서버로 세웠어요 근데 그 한국통신 서버에서 특정 웹사이트들을 차단해버렸어 그럼 거꾸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아버리니까 그럼 기능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락시 서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DNS가 되겠습니까 사설 IP 변환이 되겠어요 라우터가 이게 왜 나와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15번 이 문제도 역시 우리 풀었던 문제고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 이후에 힙을 구성하는 거냐 입력되면서 힙을 구성하느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노드를 차례대로 삽입하여 힙을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받으면서 힙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몇 점 번째 7이 들어옵니다 그럼 13이 들어오면 여기로 갈 건데 최대 힙을 구성해버리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13이 되고 7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 들어오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삽입하면서 힙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61은 원래 여기로 들어오지만 위치가 바뀌니까 61이 위로 올라가고 7, 그 다음에 13 이렇게 힙이 구성되죠 38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38이 여기로 들어오지만 또 바뀌겠네요 61 그러면 38이 이렇게 올라오고 13은 그대로 있고 7은 이렇게 있겠죠 45가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45와 38 바꿔야 되겠네요 45가 여기로 올라가고 38은 여기로 떨어지겠죠 26 그럼 또 바뀌겠네요 13하고 26이 바뀌겠죠 26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 13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마지막 14니까 얘는 변화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최대 힙이 구성이 됐네요 그런데 이걸 중2순회 한다라고 했어요 중2순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왼쪽 잔호드부터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최종적으로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데이터가 다 입력된 상태에서 힙트리가 구성되는 건지 입력이 되면서 구성을 하는 건지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에서 잘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 문제에서 분명히 차례대로 삽입하여 힙을 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삽입되어 오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과정처럼 최대 힙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16번 들어가죠 자 다음은 스마트폰 수리와 관련된 ER 다이어그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는 사실은 설계를 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AS기사를 1대 N의 관계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1대 다 관계인데 1대 다 관계인데 수리하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왜 얘가 왜 관계가 왜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얘도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인데 그건 다 대다 관계일 때 그런 거 아니냐 왜 1대 다 관계인데 이렇게 생성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설계가 좀 잘못되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ER 다이어그램 자체를 그대로 그냥 해석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스마트폰과 AS기사를 1대 N의 관계로 설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의 AS기사가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대 N의 관계로 봤지만 그러나 다 대다 관계로 보는 게 합당하죠 왜냐면 스마트폰 하나가 특정 기사에게만 가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는데 스마트폰이 또 고장났어 갔는데 이번에 다른 기사한테 탈당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입장으로 봤을 때는 A라는 기사와 B라는 기사, C라는 기사 탈당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대다 관계로 봤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다 관계로 봐서 얘를 수리하다를 우리 다 대다 관계에서 어떠한 중간 진검다리 형태로 크로스 엔터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만들어내는 거죠 엔터티로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S 센터점은 무조건 그 사람이 오면 배정된 기사한테만 간다라는 규칙이 만약에 현실 세계에 있다면 당연히 일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주어진 ER 다이어그램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 이 소리예요 수리하다 관계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수리하다 속성, 수리 날짜라는 속성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수리했는지 됐죠? AS 기사와 스마트폰은 일대다 오 일대다라고 표시 다 돼 있네 스마트폰은 다중값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멀티밸류 갑이라고 했잖아요 멀티밸류 멀티밸류 애티뷰트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 갑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해서 제가 뭘 예를 들어서 그때 취미를 예를 들어서 취미 취미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다면 여기에 꼭 하나만 와야 되느냐 취미가 취미 여러 개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취미, 등산, 독서 뭐 타행하게 올 수 있잖아요 듣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멀티밸류 애티뷰트라 그래요 그럼 이 멀티밸류 애티뷰트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이중 타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멀티밸류 애티뷰트예요 취미 같은 애티뷰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설계할 때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속성값이 여러 개의 값으로 분해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취미 1이라든지 취미 1, 1 취미 2 이런 식으로 속성을 나눠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어쨌든 어쨌든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속성을 멀티밸류 애티뷰트라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속성은 고객 아이디 구매 날짜 멀티밸류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이 출제자가 왜 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구매 날짜라고 하는 거를 구매 날짜라고 하는 거를 연, 월, 일 이걸 멀티밸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함정으로 출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멀티밸류 애티뷰트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멀티밸류 애티뷰트 속성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원번호는 키 속성이다 그쵸? 사원번호는 키 사원번호? 사원번호가 어디 있어요? 고객 아이디 AS키 아 사원번호 여기 있네 사원번호는 지금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기본키 사원번호는 기본키 키의 속성을 갖는 최소성과 유일성을 갖는 속성이죠? 오케이 자 따라서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봤을 때 정답은 3번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이 설계 자체가 애매해서 중간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대다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거 다대다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린 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이 설계된 거를 여러분이 평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17번입니다 자 UM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액터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 1번 정답으로 하신 분들도 있으면 안 돼요 액터는 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액터를 사용하는데 물론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사람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액터는 중요한 거죠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거라 했는데 이 액터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시스템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외부 시스템 이 시스템과 무언가 연동해서 수행돼야 되는 외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유상통 교재 UML을 갖춰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액터 표로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 설명 읽어보세요 사람이 아닌 외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클래스들과 그들 간의 연결 아 아닌 경우도 있다 오른 거고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클래스들과 그들 간의 연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니까 클래스와 클래스들 간의 연관 관계죠 자 따라서 정확한 거고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그렇죠 사용자 관점에서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정답 4번이죠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예요? 순서 순서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판기 시스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설명드렸어요 동전을 넣고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바로 그러한 실행되는 순서와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부 또는 외부 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떠한 동작이 수행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어떻게 상태가 변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해 되셨나요? 이거는 이거는 UML 잘 몰라도 말만 잘 생각하시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무슨 어떻게 반응하는지예요? 아니잖아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동작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순서의 개념을 다이어그램만 한 거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의외로 이 문제 트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8번입니다 같은 갑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우와 보는 순간 짜증납니다 막 출제자 욕하고 따위 문제를 내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풀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맨 처음에 1번 피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딱 봤다 그러면 먼저 딱 할 수 있는 게 3번 4번이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1번 2번 풀고 있으면 안 돼 2, 6, 4 8진수 2, 6, 4니까 자 2, 6, 4 8진수니까 얘는 그냥 1의 자리 4 그 다음에 6 곱하기 8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8, 8의 64 1의 자리, 8의 자리, 8의 제곱 자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6, 8에 48 나오고 얼마 나와요? 그럼 1, 6, 2, 4, 8 2, 4, 8, 2, 6, 12 128 나오고 48, 4 더하니까 8, 8 180 나와요? 자 뭐 이렇게 이거 구합니다 180, 181 다르네요?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시간 줄여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 4번이잖아요 101, 01, 01, 01 자 101, 01 그 다음에 00 이 진수랍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값이 8진수니까 3자리 자르고 3자리 자르고 1, 2, 4 1, 2, 4 1, 2 2, 4, 4네? 2, 4, 4 따라서 2, 5 틀리네? 다르네? 자 따라서 3번 아니고 자 그러면 3번 아니라는 거 빨리 찾고 4번 먼저 해봐야 되죠 101 자 101 그 다음에 0, 11 0, 11, 01 맞아요? 자 16진수니까 4자리 잘라야 되겠죠? 자 4자리 잘라요 그러면 1, 2, 4, 8입니다 4, 8, 12 1 더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13이 돼버리죠? A, B, C, D 자 따라서 13 D입니까? 1, 2, 4, 8 2, 8 더하니까 10이잖아요? A, D OK 자 따라서 정답 3번 바로 골라낼 수 있잖아요 자 1번 틀렸고 2번 해야 되겠죠?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둘 다 2진수로 바꿔야 돼요 둘 다 얘를 8진수로 한번 16진수로 바꿔보면 되죠? 2, 6, 3이니까 그러면 3자리 진수로 바꾸니까 0, 1, 0 그 다음에 1, 1, 0, 6 3이니까 0, 1, 1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16진수로 바꾸려면 4자리 4자리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 3이 되어버리고요 벌써 틀렸네요 그쵸? 자 C가 안 나오잖아요 3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1, 2, 4, 8 11이 되니까 B가 됩니까? B, 3이 나오죠 A, C가 아니고 자 그렇다고 보면 정답 4번인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실제 시험장이라면 3번과 4번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침착하게 하시고요 19번 들어갑니다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자 스키마는 뭐라 했어요? 스키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키마란 말 어려우니까 구조와 제약 조건이라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제약 조건 구조와 제약 조건이 스키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학생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 이게 스키마라 했잖아요 자 뭐라고 했냐면 릴레이션 스키마의 집합과 릴레이션 스키마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구조를 말하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조건 무결성 제약 조건 오케이 구조와 제약 조건 기억 정확하네요 니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키가 중요하죠? 자 기본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은 널값을 가지면 안 된다 널값을 가지면 안 되고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됐어요? 오케이 니은 번 정확하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외래키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외래키랑 관련된 거야 자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지면 안 된다 오 정확하네요 4번 후버키는 유일성과 유니크니스 자 그 다음에 어 효율성? 효율성이 왜 나오지? 유일성과 최소성 크 이런 거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자 따라서 다 보기세계인데 리을만 틀렸잖아요 그럼 뭐 더 볼 것도 없이 기역 니은 디귿 정답 1번 응? 기역 디귿 리을 정답 1번이죠? 예 1번 정답 정정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1번이에요 3번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0번 들어갑니다 IT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IoT 사물인터넷이죠 자 인터넷 오브팅 사물인터넷은 각종 물체에 센서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중요한 겁니다 센서 네트워크 자 통신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자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무언가를 처리하는 이러한 개념이 사물인터넷이죠 ITS가 뭐예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교통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더 발전돼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레벨 5까지도 가고 그러면 이 모든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차량과 차량들이 또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하나의 모든 교통통신망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차가 그냥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신호등하고 다 모든 차들이 신호를 주고받아요 신호가 바뀌면 신호를 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차들은 멈추고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이걸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이잖아요 따라서 읽어보시면 맞고요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컨텐츠를 TV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IPTV 그렇잖아요 GIS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비접촉 인식장치로 태그와 리더기로 엥? GIS? 이거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아니잖아요 뭐예요? RFID RFID 이번 시험 문제는 지방직은 너무 쉽게 냈어요 문제를 그래서 GIS가 아니라 RFI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RFID 태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가직 시험 문제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다 시험장에서 사실 뭐 이러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쉽다는 이야기는 뭐 나만 고득점 하나요? 아니죠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문제가 쉽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